그런데 쑥스러운 건지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준다. 소야.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웃잔냐. 저희 소가 낯을 좀 많이 가내는 편인데요. 일단 이거 한번 가져가보세요. 뭘까요? 3단 변신 로봇이라도 꺼내주시나 했더니. 장난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애한테 호박을 주라고요? 아이가 이걸 알아요? 일단 가지고 가보시면 아세요. 아, 그래요? 동호야. 호박은 그럼. 동호야. 동호야. 나온다. 호박이 통한다. 무슨 최애 장난감 보듯 두 팔로 안아 들더니만. 먹는 걸 좋아해요? 급기야 뽀뽀까지. 손잡아. 손잡아? 어. 호박을 갖다주는 거 손도 잡아줘. 호박 하나에 낯가림은 무장해제. 신어졌어요. 삼촌 이제 좋아요? 최고의 선물이네요. 호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호박이 없으면 아마 뭐. 못 살 정도로 호박을 많이 좋아하는 아이예요. 호박이 좋아요? 호박이. 좋아. 얼마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호박에 빠진 소호를 소개합니다. 뭘 이렇게 좋아할까? 거기도 다 호박이 있고요. 3살 남자아이 집이라기에 낯선 풍경. 각종 호박이 블록처럼 쌓여 있질 않나. 다 있어요. 여기는 장난감 호박들하고 카빙한 것들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칼로 눈, 코, 입을 뚫은 카빙한 호박들로 한가득. 이게 장난감처럼 널려 있네요. 할로윈 축제에서나 볼 법한 호박 장식이 종류며 크기까지 다양하게도 있다. 이게 꽂혔나 봐요. 여기도 호박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냉장고마저 호박에게 점령당했으니. 호박 공사를 했지 않고요. 수호가 호박이 보일 때마다 사달라고 졸라대서 이렇게 좀 많이 모으게 됐어요. 호박들로 뭘 하나 봤더니. 진짜 특이해요. 호박 사세요. 호박 사세요. 호박 사세요. 시장 놀이에. 아니 그래도 뭘. 공주를 굴리기도 한 거네. 행위처럼 돌리기도 하고 장난감이 따로 없네. 아니 돌리기도 좋대요. 소는 눈 뜨고 이제 잘 때까지 호박 갖고 놀거든요. 질리지도 않는지. 친구 갖고 좋은가 봐요. 공도 아니고. 특히 요즘 빠져 있는 놀이가 있다는데. 잘 기다려라. 호박 태워줘요. 빨리 태워줘요. 수호가 지금 버스에 탔는데 여기 혼자 타기가 지금 호박 같이 좀 같이 태워다니는 뜻이에요. 바로 내가 태워줄게. 호박이 친구예요. 친구예요. 아니 동일시 하는 거예요. 사랑해. 호박 손님들 어서 타세요. 호박이 친구예요. 모든 승객이 탑승했으니 이제 출발합니다. 차를 타면 제일 먼저 안전벨트부터 해야죠. 호박 벨트에다가 애호박 핸들로 버스 조정까지. 그러니까요. 다른 채소들도 좋아하는데. 호박 말고는 다른 채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채소라서 좋아하는 건 아닐는지 애호박과 비슷한 오이는? 소야 이거 가져갈 거예요? 어? 이거 오이야. 오이라고 알아요. 소가 아니에요. 오이가 마음에 안 든다면?